조국 본부 장관 청문회 때 가장 논란이 된 게 동양대 표창장이었죠. 최성애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이 적힌 프로그램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가짜 표창장이라는 의혹이었는데요.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총장의 가짜 학력에 이어 진술까지 허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어학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건 2011년 9월. 동양대의 한 관계자는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 상반기에 정 교수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은 영주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었는데 정 교수는 영어 논술과 장문을 담당했습니다. 영어 수업은 현재 동양대 도서관 건물 3층 당시 어학 교육원 옆 교실에서 진행됐고 수업은 평일 야간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당시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은 이른바 서울 명문대에 진학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앞서 최성애 총장은 조국 장관 딸이 중고생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에 줄곧 의문을 표시해왔습니다. 영어 영재 교육원은 초등학생만 대상이고 어학 교육원은 동양대생만 등록이 가능할 뿐 중고생 대상 영어 프로그램은 없었다는 게 최 총장의 주장이었는데 일부 허점이 확인된 셈입니다. 검찰도 동양대 전현직 교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를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